배우 한고은이 4살 연하의 대기업 회사원과 핑크빛 열애 중입니다.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한고은의 남자친구는 준수한 외모를 가진 인물로 한 홈쇼핑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. 이에 한고은의 소속사 측은 약 2개월 전부터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며 결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한고은과 그의 남자친구는 최근 한 대형마트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.